남아야? 초입 이스라엘은 희룡루야? 야 땡큐 하실잠브라바? 하실잠브라바 서래? 오케이 땡큐 안녕하세요 인니산 인니추입니다 격리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마지막 밥이 도착해서 이제 마지막 밥 먹고 나가라는 신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밥은 이게 왔습니다 이게 똑같은 걸 로테이션을 계속 주네 여기 중에 안 먹어본 게 없어요 여기 온 것 중에 안 먹어본 거라고는 이 빵 빵은 비싼 거라 마지막 하나 줬나보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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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아웃 네 어느 순반버지? 11,4,2 어디에 방 낯을까 보시고 이렇게 밀키탠, 부닭카드? 네 네 다닙ppe 다녀와서 인니산 인니추입니다 그냥 호텔 체크인아웃 하듯이 나와서 지금 차로 가고 있어요 일단 짐이 너무 많아서 일단 차로 먼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차만 덩그러니 딱 놓여져 있네 방금 나와가지고 지금 오랜만에 인도네시아에서 운전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운전석이 반대쪽에 있어서 약간 당황하는데 이제는 하도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다 적응됐어요 나와서 방금 한 3초만에 든 생각인데 확실히 인도네시아는 자연이 많다 한국은 콘크리트가 많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나무나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좀 다르다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죠 맨날 콘크리트 보는 것보다 좀 이런 거 보는 게 좋은데 여기는 좀 인프라가 안 좋으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정리할 것 좀 하고 그리고 좀 이따가 동네옹림내 가서 짐 찾고 일단 집을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인리초이 출소 완료했고요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 뭐야 야 네 완전 엉망이야 엉망이야 집이 일단 오늘은 집 정리도 좀 하고 짐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취입니다 어제 대충 정리하고 이제 여기 1층은 추노 안한 직원이랑 같이 오늘 한번 청소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직원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atro시mu 오다시야 한국에서 новых 일정자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래? 그러면? 네 그러면 우리 맛있게 먹을래 되게 오랜만이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랩스테랑 한국이야 saja? 아빠야? 예, 꽉 땡이었어 아빠 하자 아빠 하자 오케이 땡큐바 어? 다 닿네? 여기 맛있는데 여기 한국 식당이 두 개 있거든요? 제가 아는 데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다 닿았어요 어쩔 수 없이 맞은 편 가야겠습니다 갈비탕 응 오케이 고쌈 아 어제 술 되게 힘드네요 한국이든 인도네시아든 한국 식당은 오게 되고 한국 술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도네시아라고 안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여기가 지금 갈비탕이 만 원인데 이제 알았네 한국이 비싸니까 여기가 싸게 또 느껴지네 이게 또 한국보다 사실 더 잘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게?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어 이게 뭐야 꼬막 꼬막이라고 하지 이야 한국에 있는 건지 인도네시아에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잘 나오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식당 하지만 가격도 사고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점심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게 한국 가기 전까지는 엄청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한식이 근데 한국 갔다 오니깐 이게 한국에 적응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겠네 이게 왜 싸게 느껴지지? 당연하다고 느껴지지 왜?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정신 바짝 챙겨야겠습니다 한식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걸로 정해놓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괜히 자주 먹다가는 진짜 한국처럼 돈이 술술 나갈 수도 있어요 여기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여기서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식 먹는 걸로 제가 한국에 있는 백신이 없어서 안전하니까 하지만 물론 여기 안전하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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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들었는 줄 알고 그냥 긴장했네 인도네시아도 핸드폰 어플로 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서 백신을 맞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몰 같은데 들어올라오면 이 어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참고하세요 근데 방금 저처럼 그냥 사진 갖고 다녀도 된다는 거? 아 지금 아이폰 사러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사서 인도네시아 갖고 오면 여기서 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돈을 두 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도네시아에서 사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수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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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러 왔습니다 이 프로 이 프로 맥스 올리 오다 랑송 어 어 오 써?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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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와 아비스 미스탄 와우 도와이니 아비스 아래에이니 하지만 이 도왕 아다냐? 이니 아마 이니 도왕 와 마우 돈 줘도 못 사인지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이씨 아메리카노 좀 더 더 아이씨 치즙 네 치즙 치즙 치즈 고마워 고마워 한국어 사는 1200만 원 아이씨 여긴 아이씨 아메리카노를 사 먹으라고 경리 잘 마치고 여러분들이 엊그제 라이브 할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먹으라고 호흡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잘 사 먹었고요 저희 직원은 프리 썼습니다 제가 또 내일 소라바야를 또 바로 가야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열심히 할 거예요? 네 주먹하면 안 돼요? 네